조코 그만 먹어! 안녕! 바닐라 파이 조코 파이 조코 파이 바닐라 파이 바닐라 파이 여기 다 써있는데? 망고 망고가 어떤거죠? 망고가 큰거 아냐? 이거 아냐? 이거 아냐? 응! 녹차 바닐라 바닐라 바나나 바나나가 그러면 이건가보다 이거나 이거나 여기 바나나 껍질은 안 되는거 아냐? 바나나 껍질 여기 안에 진짜 이쁘고 짤주머니 근데 혹시 잡는거 엄마 선물하기 좋게 이제 선물포장까지 한번 다 해볼까요? 응 그렇지 여기다 넣고 원래는 초코를 식용유에 넣고 녹은 다음에 넣어도 되는데 그냥 엄마는 예전에 해봤던게 있어서 여기다 바로 넣을게요 엄마 열려줬어 이렇게 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 녹힌 다음에 잘라도 돼요 여기 넣기고 이쪽에 넣는거 아냐? 거기에는 크림을 담아야 돼요 크림을 담아서 짜야지 잘 짜지거든요 근데 크림은 내가 볼때는 굳이 짜지 않아도 아니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될거 같은데 어차피 소관에 들어가는건데 아니 짤주머니가 지금 두개잖아요 제가 볼때는 이 둘이 나눠서야 되니까 쪼그릇 반을 나눠야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크림을 넣으면 안된다고요 굴렛 굴렛 그냥 누나는 초코 나는 크림이 없래 아니야 아니야 초코가 되니까 짤주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녹으면 왜 뭐 할 얘기가 있어요? 딸기잼 안보여 이렇게 딸기잼이 들어있어요 딸기잼은 크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딸기잼을 바르는거에요 뭔지 이해했어요?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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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해서 이쁘게 넣는거 아니에요? 아 그건 아니구요 요 빵을 갈르잖아요 반으로 그 안에 바르는거에요 알겠어요? 열어가지고 비비면서 반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이게 약간 붙어있나 봐요 그러니까 잘해야되겠죠? 쁘게지않게? 원하는 색깔로 아 이렇게 팍 열면 쁘게지니까 어? 잘 잘려요? 원래 이렇게 비틀어서 열어야 되거든요 아니 먹으면 안 돼요 아직 뭔 냄새요? 어 바나나에 망고에요 망고 망고요 일단은 빵을 다 까놓을게요 어? 어 조금은 먹어도 돼요 어 어떡해 엄마 이게 약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래 이렇게 된다 우와 맛있겠다 음 맛있다 부서질 것 같아 난 됐는데? 응 됐는데 어 부서진다 응 부서져요 엄마 안 부서하지 마세요 아니야 너무 많이 부서졌어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엄청 부드럽네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잘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은 이거 녹이고 이거는 후두고는 마지막에 할거니까 응 크림을 먼저 바르고 딸기잼을 그 위에 바르면 돼요 이게 바나나인가봐 바나나맛아 응 아 이게 바나나 망고 이게 아니고 이게 망고인가 이게 바나나인데 으 으 으 으 으 크림 발라요 네 크림 하얀 크림 으 으 으 으 elin 으 으 으 요 이렇게 예 어 으 으 으 다 먹기고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? 아닌가? 모자랄까 그러면? 한쪽만 발라야 되는데? 다 발라서 그러구나 이제 조금밖에 없으니까 한쪽에다만 발라요 나머지는 모자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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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란까?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크게 자르면 크게 짜지겠죠. 모양이 좀 짧게 해가지고 모양을 잘 낼 수 있게 해야 되겠죠. 아껴 쓰는 거에요? 아니 아껴 쓰는 게 아니고 모양을 잘 해야 되니까 이만큼만 자를게요. 자,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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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두 손으로 해. 그래. 이렇게. 오오. 짜잔. 아 그렇게 안 해도 돼. 아 괜찮아?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? 원래는 초코파이가 초코가 원래 뒤덮이잖아. 원래는. 응. 근데 이게 원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원래 더 많이 발라줘야 돼. 초코를. 초코를 더 많이 발라줘야 돼. 초코를 더 많이 발라줘야 돼. 초코를 더 많이 발라줘야 돼. 천국의 맛이야? 진짜 맛있어. 이제 초코가 남아가지고. 어, 짜게 선 나온다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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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너무 한쪽에 몰렸다. 초코가. 아, 옆으로. 그렇지. 어, 아니 그걸로 안 해도 되는데. 그래.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근데 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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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먹지마 먹지마 이따가 먹을 수 있어 충분히 자 가세요 이제 초록색 녹차 여기서부터 짜면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네 자 이걸로 할래? 이거 얇은데? 얇아가 좀 더 작네 이걸로 할래? 얇아가 좀 더 작네 차가워 그만 먹어 안녕 나 마주친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